요구르트 친구들 하이요 오늘 맛있는 먹방 교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BHC 뿌링클 근데 뿌링뿌링 소스를 보면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요구르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최고의 맛을 찾아라 2편 어떤 요구르트가 뿌링클이랑 잘 어울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링뿌링이 제일 맛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더 맛있는 소스가 살아남는 방법으로 그거를 서바이벌이라고 하죠 그 방식을 통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한 소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해봤어요 어디에서 해봤어요? 혹시 총? 네 맞아요 선생님 배그 잘한다면서요? 그거 맞추면 페인트가 묻어요 배그가 아니고 서바이벌 게임을 해보셨네요? 네 진짜 해봤어요 저는 공중에 날아가지고 위에서 헤드샷 쐈어요 헤드샷을 좋아하시는 걸로? 네 어쨌든 제일 맛있는거를 골라볼건데요 뿌링뿌링 소스가 기본 소스니까 이 소스부터 제가 드실거 같아요 조심하세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먹어봤죠 뿌링클? 워낙 유명한 치킨이니까 다 먹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먹어보지 않나요? 그냥 먹어볼까요? 네 일단 드세요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뿌링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뿌링클 저도 먹어봤는데요 그냥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부셔부셔뿌려놓은 것 같아요 부셔부셔맛 맞아요 아주 맛있고 그 어떤 브랜드에도 이런 맛을 내는 치킨이 잘 없죠 그래서 아주 특이합니다 뼈는 없어요? 네! 오늘도 순살 뼈는 누가 발랐어요? 뼈는 치킨집 사장님이 발라주셨어요 자! 뿌링뿌링 소스를 가득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살 먹으려면 사장님이 엄청 힘들겠어요 그래서 순살이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요 천원 더 비싸요 천원 그냥 먹는거랑 찍어 먹는거랑 차이가 엄청나요 차이가 저기서 여기 차이예요 맞아요 이걸 하늘과 땅 차이라 하죠 똑똑하다 천지 차이 맞아 천지 차이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룰 황 검을 현 누룽지 가마솥에 누룽지 맛있다 맛있다 팍팍 긁어서 맛있다 네! 아주 맛있는 기본 소스는 첫번째 먹어봤고요 이번에 먹어볼 요플레는 클래식 클래식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아주 기본적인 맛이다 이런 뜻이겠죠 아 저 클래식 알아요 어 뭐예요 클래식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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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조스 아니에요 아니고 드보르작 어! 드보르작 맞아요 그게 빠바빠빠빠 빠바바밤 빠밤 이게 뭐예요? 음 운명 교환곡? 아니에요 뭐죠? 신세계로부터 우와 똑똑하다 그거 혹시 예능에서 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시죠? 신서유기 보신 것 같은데 자 클래식 소스입니다 클래식 요거트죠 클래식 요거트는 아주 저 요거트 좋아해요 네 뻑뻑하네요 뻑뻑하지만 이렇게 푹푹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식은 당류가 8g이나 적혀있어요 당류가 뭐예요? 달달한 정도? 8이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달달하고요 와 이거 두 개 중에 가려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킵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클래식도 맛있고 기본 소스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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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네 복숭아가 영어로? 저 복숭아 이모티콘 많이 써요 어? 피치 그 친구 이름이 피치예요 아 자 복숭아 소스를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가 아니고 요플레인데 어쨌든 듬뿍 과연 치킨이랑 복숭아는 잘 어울릴 것인가? 복숭아는 맛있어요 근데 복숭아라서 맛있을까요? 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예전에 벤츠 형아가요 네 바나나 치킨 먹방했어요 바나나랑 치킨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니요 바나나 치킨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나나맛 치킨인데요 네 먹다가 말았어요 그건 벌칙 수준이겠다 맛이 없대요 저는 맛있습니다 복숭아도 아직 맛있지만 클래식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복숭아는 바로 탈락되셨습니다 탈락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블루베리 블루베리 네 블루베리인데요 사실 보라색이에요 맞네요 블루는 파란색인데 맞아요 퍼플베리가 아니고 블루베리네요 제가 블루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됐죠? 어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셔도 돼요 우리에게는 내 박사님이 계시잖아요 네네네네네네 블루베리 요거트를 소스처럼 듬뿍 약간 연보라색 빛이 나네요 우와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요거트에 블루베리가 5%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95%는? 어 요거트? 5%만 들어있는데도 블루베리 맛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근데 그 5% 중에서 23%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예요? 5% 중에서 네 전부가 블루베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또 23%가 블루베리란 거예요 음 그러면 엄청 조금 들어있단 말이네요 그러면 한 1%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많이 들어있으면 좋은데 맞죠 맞아요 먹어보니까 복숭아보다는 맛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훨씬 맛있는데 그래도 클래식이 더 맛있는 걸로 처음 고른 클래식이 더 맛있네요 네 처음 고른 자 이번에는 새로운 와 우리 친구도 이런 요플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덴마크 요거트 요거 밀 요거 밀? 밑에 보이세요? 자색 고구마 자색 고구마 네 고구마 맛 요거트예요 과연 이 어 튀었어요 옷에 튀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엄마한테 혼나면 돼요 아악 옷에 튄거는 이렇게 닦아주면 되고 네 고구마 우리 친구들 피자 먹으면 피자에 고구마 무스가 들어있잖아요 아마 저도 고구마 무스 네 고구마 무스 그래도 맛없을 수도 있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비주얼이 장난 아니죠 너희들 저녁 무스 고구마 무스 와 엄청 맛있게 드신대요 음 음 거기 고구마가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우와 이건 진짜 맛있어요 바로 클래식 탈락 거기 자세히 보여주세요 안에 고구마 절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고구마가 와 저기 보여요 고구마가 조금씩 있어요 건더기 보여요 보여요 이거 떨어지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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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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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큰 건더기가 있어요 이게 고구마예요 건더기 스프예요 이 요거트 맛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트 새로운 거 먹어보고 싶으면 자세히 고구마 그리고 뿌링클이랑 같이 먹으니까 대단합니다 맛이 고구마입니다 네 이거 먹어봤으니까 이제 옆에 거 옆에 거 어 옆에 거 단호박 네 단호박 단호박도 제가 밑에서 좀 뜯도록 음 답답한 드라마를 단호박 드라마라고 하죠 고구마 드라마 아니었어요 고구마 드라마예요 네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보는데 힘들다 그러면 고구마 같다 하잖아요 왜 고구마 같다 해요 고구마 먹으면 목이 막혀요 김치랑 같이 먹지 않으면 목이 막혀서 그러면 시원한 드라마는 사이다 드라마예요 오 맞아요 오 맞구나 네 근데 오늘은 사이다가 아니라 안 봐서 밀키스 밀키스 맛있네요 자 이제 단호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도 피자에 무스로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단호박이 있어요 헉 아주 칼 같군요 네 맞아요 왜 근데 칼 같은 걸 단호박이라 해요 네네네네네 잘 모르겠어요 네 박사님한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박이 더 맛있던데 맛있지만 고구마 무스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고구마 무스 단호박 탈락 이야 고구마 거의 우승후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 맛있습니다 강력해요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플레인 플레인 어떤 뜻인지는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거든요 플레인도 듬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플레인 본 적 있어요 어디서요 스타벅스에서 플레인 뭐죠 거기서 파는 건 플레인 도넛츠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비슷한 아 베글이네요 도넛츠가 아니고 네 무식이 탈로났죠 도넛츠인 줄 알았어요 자 플레인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플레인은요 전부 다 그냥 밋밋했어요 그래서 플레인 뜻은 밋밋함이란 것 같아요 음 이 플레인 요거트도 밋밋합니다 그래서 고구마 승 밋밋함이 정답이네요 네 이야 고구마 이기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요 러브 요 러브 요 러브 소와나무 이거는 베리 요거트래요 아까 블루베리랑 다른가봐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여기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면 블루베리랑 산 딸기 같은 애가 섞여 있어요 그냥 딸기랑 맛죠 이게 다 섞여있는 맛인 것 같아요 딸기가 3개나 있네요 네 섞여있는 맛일 것 같은데 과연 얘도 잘 어울릴지 딸기 맛 치킨 땡 달라 맛있어요 네 맛있지만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맛을 좀 표현해주세요 딸기 맛이 얼마나 나나요 음 딸기 맛과 블루베리 맛이 섞여 있는데 마치 새로운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상큼하고 맛있지만 고구마가 훨씬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탈락스 탈락스 요 맨 탈락스 이번에는 베이비 아기들이 먹는 요거트도 사와봤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과와 당근이 섞여있다고 되어있죠 당근이요? 네 저 당근 싫어요 왜요? 당근 이상한 냄새 나요 아 맞아 당근 그냥 먹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가죠 맞아 음 당근 맛이 과연 보링클이랑 잘 어울리지 사과도 섞여있다고 하니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빠져서 안 나와요 겨우 뺐습니다 겨우 뺐습니다 자 먹되겠습니다 평소에 요거트 자주 드시나요? 응 얼마나 먹어요? 음 하루에 한 개? 하루에 한 개? 응 너희들 얼마나 먹어요? 응? 아, 쟤들이요 너희들 얼마나 먹어요? 얼마나 먹니? 어, 세 개나 먹는다고? 누구나 이야기해요 어, 저기 저 친구요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세요 보고 있니? 어, 무서워 뭐, 이름이 뭐라고? 뭐, 수현이? 하지 마세요, 승우, 승우 승우예요? 모르겠어요 재현이? 재현이? 현수 너 이름이 뭐니? 이거는 아기들 요거트라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맛있지만 고구마 이겼습니다, 고구마가 끝까지 갈 것 같은데요? 네 고구마가 아마 우승할 것 같아요 베이비 요거트 한 번 더 이번에는 무슨 맛이에요? 딸기랑 바나나가 섞여있다고 하네요 딸기랑 바나나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아까 벤츠님이 바나나는 맛이 없다고 했는데 바나나랑 딸기랑 과연 잘 어울릴까? 좀 그냥 생각해보면 맛이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죠 푹푹 찍어서 먹겠습니다 탈락 역시 탈락이네요 맛없어요 우리 요거트가 맛없다는 게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뿌링클이랑 안 맞다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맛있는 기본 뿌링뿌링 소스랑 고구마 소스가 남아있고요 여기 마지막 딸기 어, 저 하나 재밌는 거 있는데 뭐, 말씀하세요 딸기가요 네 일하다가 잘렸어요 네 그럼 뭐라 그러게요 딸기 짤림 딸기 탈락 땡 뭐예요? 딸기 시럽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는 친구들이 평가해주세요 친구들 다 알걸요 저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렇구나 자, 딸기 맛 이것도 맛있을 것 같네요 바나나가 잘 안 어울리었지 다른 과일들은 잘 어울렸죠 지금까지 딸기가 요구르트 회사에 취직했어요 시럽한 다음에 네 음 딸기의 상큼한 크맘이랑 치킨이랑 잘 어우러지는 듯 하지만 고구마 무스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승전 두 명이 남았으니까 두부요? 두 트와이스에 두부 있어요 두부가 있다고요? 네 뭐예요 그게? 다현이에요 아,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봐요 왜 두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피부가 하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요 이제 결승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직 많이 남아서 여러 번 찍어 먹어 보도록 할게요 배 안 부르세요? 배부르지만 있는 건 다 먹어야죠 고구마 무스 자, 고구마 무스 먹겠습니다 역시 고구마이요 음 맛있어 바로 이어서 기본 소스 흘렸어요 닦고 가실게요 아까 떨어진 친구들 다시 드셔보세요 왜요? 불쌍해요 아, 한 번만에 바로 탈락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두 명한테 줄까요? 네 두 명이 아니고 두 가지 소스한테 줘보겠습니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죠? 용용희 선생님? 어... 클래식하고요 네 어... 드부로작이요 특보를 작으면 뭐였지? 어... 신세계로부터? 빠바빠빠빠빠빠 소스 중에 뭐가 기억이 났냐고요? 어... 음? 단호박 단호박한테 기회를 더 주라고요? 네 저는 단호박 좋아요 자, 두 명이 패자 발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단호박은 평소에 단호하게 살았으니까요 이번엔 좀 안단호하게 해줘야 돼요 단호박이랑 클래식이랑 한 번 붙어보고 단호하게 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호하게 떨어뜨려주세요 클래식 맛있어요 클래식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요새 뭐가 들어있죠? 거기 베토벤 들어가 있어요 베토벤 엘가 모차르트 음악의 아버지는? 모차르트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베토벤 음악의 어머니는 용순이 선생님 갑자기 퀴즈 교실이 됐네요 맞아요 다음 퀴즈 교실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유기에서 인물 퀴즈 하는 거 봤어요? 봤어요 그걸 할 거예요 용용이 선생님한테 인물을 보여줄 거고 용용이 선생님이 맞추는 게임을 퀴즈 교실에서 할 거예요 다 맞추죠 제가 오 과연 그럴까? 재밌겠죠? 네 다음 교실은 퀴즈 교실이고 인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호박에게 기회를 한 번 더 드렸는데 과연 과연 단호하게 탈락했지 단호하게 우승으로 갈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구 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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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승 띠 띠 탈락 단호박 맛있는데 음 클래식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네요 클래식은요 하나하나 발효해서 그래요 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하나 발효한 클래식 음 맛있다 역시 클래식은 명작이죠 음 맞아요 밀키스도 명작이죠 밀키스 밀키스는 어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네네네네 모르면 다 네네네네네 자 고구마가 클래시랑 다시 붙게 되었어요 과연 제 입맛은 동일할지 아니면 달라졌을지 고구마를 듬뿍 발라서 듬뿍 발라서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저는 치킨을 먹고 있는데 고구마를 찍어 먹으면 피자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요 피자 치킨? 치킨 피자 피자 맛있습니다 다음에 피자 먹방도 한번 할게요 치킨이 뭐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닭튀김이에요? 닭튀김 피자는 우리말로 뭐예요? 어깨 피자? 피자 피자 웃음꼬 피자? 짝 짝 짝 드립 실패 클래식이 다시 지금 붙는 상황이죠 고구마랑 이거는 요거트가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어 끈적끈적해요 혹시 꿀러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거 만드신 분은 이거 끈적끈적한 거 보이죠? 네 보여요 이거 봐요 우와 끈적 끈적 다른 요거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먹고 일단 먹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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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고구마랑 너무 다 맛있어요 공동 1등 하면 안 돼요? 음 제가 가감히 기본 소스를 탈락시키겠습니다 어 그 정도로 여기 두 소스가 맛있어요 BHC 개발자님들 보고 계십니까? 기본 소스보다 얘들이 더 맛있어요 물론 제 생각이죠 물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직접 구매해서 먹고 있어요 맞아요 절대 협찬받지 않았습니다 협찬 제발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두 마리 시켰거든요 근데 이만큼 먹은 건 많이 먹은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한 번씩만 더 먹어보고 우승을 가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건 이따 야식으로 먹을 거예요 네 맞아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고구마 치킨을 먹는데 피자를 먹는 듯한 느낌 치킨을 먹는데 피자를 먹는 듯한 느낌 마지막 한 입까지 아주 맛있습니다 마지막 방금 마지막 아니었어요 고구마의 마지막이고 이번에는 클래식의 마지막 클래식의 마지막 끈적끈적하죠 마지막 한 입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깨고 고구마랑 클래식이 결승전에서 붙었는데요 또한 예상을 깨고 맛있죠 1등은 회자부활전에서 올라온 클래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박수 와우 제가 볼 땐 네 제가 볼 때는요 먹다가요 이제 고구마가 슬슬 익숙해져가지고요 회자부활전으로 올라온 클래식이 좀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고구마가 질려가지고 네 맞아요 클래식이 1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 소스보다 클래식이 더 맛있는데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소스가 더 맛있는지 어떤지 기본 소스는요 요거트가 아니잖아요 네 요거트가 아니죠 뿌링뿌링 소스예요 요긴 요거트도 들어가지만 마요네즈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딱 찍어 먹었을 때 마요네즈 맛이 많이 나요 많이 나요 마요네즈 맛이 난다는 말은 상큼하지 못하고 조금 느끼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클래식은 완벽히 이 뿌링클이랑 잘 어울립니다 와우 우리 친구들 뿌링클 드실 때 클래식 요거트 한번 사서 찍어 먹어보세요 정말 강추 완전 맛있습니다 뿌링뿌링은 얼마예요? 1500원 클래식은요? 몰라요 아마 저거보다 싼 것 같아요 맞아요 저거보다 쌀 거예요 그러면 클래식을 먹는 게 훨씬 더 이득 이득이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믿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1등은 클래식 급하게 마무리하시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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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